양자역학과 양자장루는 공간의 본질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양자역학은 공간을 확률분포와 불확정성의 개념을 통해 이해하게 했으며 양자장루는 필드와 입자의 상호작용을 통해 공간의 역할을 재정의했습니다. 촉근이론과 루프양자중력이론은 공간을 더 높은 차원과 양자화된 구조로 이해하게 했습니다. 일장공간의 철학적, 기하학적 이해, 공간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은 인간의 호기심과 지적탐구의 핵심 주제 중 하나였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유클리드, 기하학과 비유클리드, 기하학, 그리고 뉴턴과 라이프니츠의 논쟁에 이르기까지 공간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점진적으로 발전해왔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공간의 철학적, 기하학적 이해를 중심으로 이 주제를 탐구해보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공간의 본질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플라톤은 공간을 형상없는 형상으로 보았으며 이는 물질적 대상이 존재할 수 있는 배경으로서의 공간을 의미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공간을 물질이 차지하는 곳으로 정의하며 공간은 물질과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후에 절대공간과 상대공간 논쟁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데모크리토스는 원자론을 제시하며 공간을 원자가 움직이고 상호작용하는 무한한 배경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공간을 물질과 별개의 존재로 간주했으며 이는 물질이 움직이고 변화할 수 있는 배경을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고대 철학자들의 논의는 공간의 본질에 대한 초기 이해를 제공하며 이후에 과학적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유클리드 기하학은 공간에 대한 수학적 이해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유클리드는 그의 저서 기하학 원론 엘러먼트에서 다섯 가지 공리를 제시하며 평면 기하학의 기본 원리를 체계적으로 정립했습니다. 유클리드 기하학의 중요한 공리 중 하나는 평행선 공리로 이는 평행한 두 직선이 무한히 연장되어도 만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클리드 기하학은 2000년 이상 동안 서구 수학과 과학의 기초로 자리잡았습니다. 이 기하학적 체계는 공간을 이해하고 측정하는 데 강력한 도구를 제공했으며 건축, 천문학, 물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었습니다. 그러나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유클리드 기하학의 절대성을 의문시하는 새로운 기하학적 체계가 등장하게 됩니다. 비유클리드 기하학은 유클리드 기하학의 평행선 공리를 부정함으로써 등장했습니다. 카를 프리드리 가우스, 니콜라이 로바체프스키, 야누시 보야이와 같은 수학자들은 독립적으로 비유클리드 기하학을 발전시켰습니다. 리만 기하학은 이러한 비유클리드 기하학 중 하나로 공간의 공률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리만 기하학에서는 평행선 공리가 성립하지 않으며 공간은 구부러질 수 있습니다. 이는 후에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중력장이 공간을 구부러뜨린다는 개념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비유클리드 기하학은 공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확장시켰으며 물리적 현실의 다양한 현상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뉴턴과 라이프니츠의 공간 철학 논쟁은 절대공간과 상대공간 개념의 대립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뉴턴은 공간을 절대적이고 독립적인 실체로 보았습니다. 그의 절대공간 개념은 물체의 운동을 설명하는 데 있어 배경으로서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포함합니다. 뉴턴은 절대공간이 모든 물체의 위치와 운동을 절대적으로 결정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라이프니츠는 공간을 물질 간의 관계적 개념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공간이 물질의 배경이 아니라 물질 간의 관계에 의해 정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라이프니츠의 상대공간 개념은 공간이 물질과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으며 물질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공간이 정의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논쟁은 공간의 본질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관점을 제시했으며 이후 과학적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라이프니츠의 상대공간 개념은 상대성 이론의 기초가 되었으며 뉴턴의 절대공간 개념은 고전역학의 기초로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공간의 철학적, 기아학적 이해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유클리드, 기아학, 비유클리드, 기아학, 뉴턴과 라이프니츠의 논쟁을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발전해왔습니다. 유클리드, 기아학은 공간의 이해에 강력한 도구를 제공했지만 비유클리드, 기아학은 공간의 곡률과 비평행성을 통해 우리의 이해를 확장시켰습니다. 뉴턴과 라이프니츠의 논쟁은 절대공간과 상대, 공간 개념의 대립을 통해 공간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고전역학에서의 공간 개념을 심도있게 탐구하며 라그랑주와 해밀턴의 기법을 통해 공간과 운동의 관계를 이해해보겠습니다. 2장 고전역학에서의 공간 고전역학은 물체의 운동과 그 원리를 설명하는 중요한 이론적 틀을 제시합니다. 2장에서는 뉴턴의 고전역학, 라그랑주 역학, 고전역학에서의 시공간 개념 그리고 상대성 이론에서의 공간을 중심으로 고전역학에서 공간의 역할을 탐구해보겠습니다. 아이장 뉴턴은 고전역학의 기초를 세운 과학자 중 한 명으로 그의 운동법칙과 만유인력법칙은 물체의 운동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뉴턴의 운동법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관성의 법칙물체는 외부 힘이 작용하지 않는 한정지 상태 또는 등속직선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 둘째 가속도의 법칙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물체의 질량과 가속도의 곱과 같다 FMA. 셋째 작용반작용의 법칙 모든 작용에는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반작용이 있다. 뉴턴은 또한 절대공간 개념을 도입하여 공간을 물체의 위치와 운동을 절대적으로 결정하는 배경으로 간주했습니다. 그의 절대공간 개념은 고전역학의 기초를 이루며 물체의 운동을 절대적이고 불변하는 기준에서 설명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고전 물리학에서 공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씁니다. 한편 조제프 루이 라그랑주는 뉴턴 역학을 재구성하여 보다 일반적이고 강력한 형태의 역학체계를 만들었습니다. 라그랑주 역학은 라그랑 제한 함수 L을 도입하여 운동방정식을 유도합니다. 라그랑 제한 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L은 T-V 여기서 T는 운동에너지, B는 위치에너지입니다. 라그랑주 역학의 핵심은 최소작용의 원리로 물체의 운동은 작용에 쓰이 최소화되는 경로를 따릅니다. 작용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이 원리에 따라 라그랑주 방정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키는 일반화된 좌표, Q.I는 일반화된 속도입니다. 라그랑주 역학은 좌표계의 선택의 독립적인 형태로 물리법칙을 서술할 수 있어 복잡한 시스템의 해석에 유용합니다. 이는 공간의 개념을 보다 일반화하여 다룰 수 있게 하며 다양한 물리적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이와 같이 고전역학에서는 공간과 시간이 분리된 절대적 개념으로 간주됩니다. 공간은 물체가 위치하는 무한한 배경으로 시간은 모든 사건이 일어나는 절대적인 흐름으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개념은 뉴턴의 절대공간과 절대시간 개념에서 비롯됩니다. 라그랑제안과 해밀토니안 기법은 고전역학에서 시공간 개념을 다루는 강력한 수학적 도구를 제공합니다. 해밀턴 역학은 해밀토니안 함수 H를 도입하여 운동방정식을 기술합니다. 해밀토니안 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H는 T 더하기 B 해밀턴의 운동방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P는 일반화된 운동량입니다. 해밀턴 역학은 라그랑제 역학과 동일한 물리적 상황을 다루지만 위상공간에서의 운동을 기술하는 데 더 적합합니다. E는 공간과 시간의 대칭성을 보다 명확하게 드러내며 보존법칙과의 연관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한편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과 일반상대성 이론은 공간과 시간의 개념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은 시간과 공간이 관찰자의 운동상태에 따라 상대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E는 절대공간과 절대시간 개념을 부정하고 시공간의 통합된 개념을 도입합니다. 일반상대성 이론에서는 중력이 시공간의 곡률로 설명됩니다. 질량이 큰 물체는 주변 시공간을 휘게하여 다른 물체의 운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E는 뉴턴의 중력이론과 달리 중력이 힘이 아니라 시공간의 기하학적 특성으로 설명된다는 점에서 혁신적입니다. 시공간의 곡률은 아인슈타인 장방정식을 통해 기술됩니다. 여기서 아는 리치 곡률텐서 Z는 계량매트릭텐서 T는 에너지운동량텐서입니다. 이와 같이 고전역학에서의 공간개념은 뉴턴의 절대공간개념에서 출발하여 라그랑주 역학과 해밀턴 역학을 통해보다 일반적이고 강력한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이러한 공간개념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하여 시공간의 통합된 개념과 곡률을 도입함으로써 중력을 설명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양자역학과 양자장론에서의 공간개념을 탐구하며 양자역학의 기초원리와 양자장론이 공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3장 양자역학과 양자장론에서의 공간 현대물리학의 발전은 우리가 공간을 이해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특히 양자역학과 양자장론은 공간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물질과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강력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이번 장에서는 양자역학과 양자장론에서의 공간개념을 심도있게 탐구해보겠습니다. 양자역학은 미시세계에서 물질의 거동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하이젠베르크의 행렬역학과 슈레딩거의 파동역학은 양자역학의 두 가지 주요 형식을 제공합니다. 이 두 형식은 수학적으로 동등하지만 공간의 이해에 대해 서로 다른 시각을 제시합니다. 슈레딩거의 파동방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ITH 여기서 프사이는 파동함수 H는 해밀토니안 연산자입니다. 파동함수는 입자의 위치와 시간에 대한 확률 진폭을 나타내며 이를 통해 입자가 특정 위치에 존재할 확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방정식은 공간과 시간에서 입자의 거동을 기술하며 공간을 연속적인 확률분포로 이해하게 합니다. 하이젠베르크의 행렬역학은 양자역학을 행렬연산을 통해 기술합니다. 이는 공간을 불연속적인 에너지 상태와 대응시키며 양자화된 에너지 레벨을 통해 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을 설명합니다. 이 접근법은 특히 에너지 상태의 양자화를 이해하는 데 유용합니다. 양자역학의 중요한 원리 중 하나는 불확정성 원리입니다.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는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XPE는 공간과 운동량이 본질적으로 양자화되어 있으며 고전 물리학의 연속적인 공간 개념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양자장론 QFT은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을 통합한 이론으로 입자와 필드의 상호작용을 설명합니다. 양자장론에서는 입자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필드라는 배경 속에서 상호작용합니다. 양자장론의 중요한 성과 중 하나는 양자전기역학 QED과 양자생역학 QCD입니다. 양자전기역학 QED은 전자기력의 양자화를 설명하며 전자와 양성자 사이의 전자기 상호작용을 기술합니다. QED는 양자장론의 기본 원리 중 하나로 전자기장을 양자화된 필드로 이해합니다. 여기서 공간은 전자기장이 상호작용하는 무대로 전자기장의 양자화된 상태들이 공간을 통해 상호작용합니다. 양자생역학 QCD은 강력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쿼크와 글로운 사이의 상호작용을 기술합니다. QCD는 양자장론의 또 다른 중요한 응용으로 강입자 내부의 쿼크와 글로운의 상호작용을 통해 강력을 설명합니다. 여기서 공간은 강입자의 내부 구조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쿼크와 글로운의 양자화된 상호작용이 공간을 통해 나타납니다. 표준모형은 QED와 QCD를 포함하여 모든 기본 입자와 상호작용을 통합하는 이론입니다. 표준모형은 기본 입자들의 질량, 전화, 스피등을 설명하며 이들이 공간을 통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기술합니다. 표준모형의 성공은 현대물리학에서 공간과 물질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그럼 양자중력이론의 관점에서 공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촉근이론 스트링 실이은 입자들이 더 이상 점 입자가 아니라 1차원적인 끈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제안합니다. 이 끈들은 특정 진동 모드를 가지며 이러한 진동 모드가 입자의 질량과 특성을 결정합니다. 촉근이론은 다차원 공간을 필요로 하며 이러한 공간에서 끈들의 진동이 서로 다른 입자들을 형성합니다. 촉근이론의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초대칭입니다. 초대칭은 보송과 페르미온 입자 사이의 대칭성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모든 기본 입자에 대응하는 슈퍼파트너 입자가 존재한다고 예측합니다. 이러한 슈퍼파트너 입자들은 공간의 구조와 상호작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촉근이론에서 공간은 단순한 3차원을 넘어 10차원 또는 11차원의 복잡한 구조로 이해됩니다. M이론은 촉근이론의 5가지 변형을 통합하는 이론으로 11차원의 시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M이론에서는 11차원 시공간에서의 멘브레인과 같은 고차원 객체들이 기본 입자를 형성합니다. 이러한 고차원 객체들은 시공간의 구조와 상호작용하여 새로운 물리적 현상을 설명합니다. 루프 양자 중력 루프 퀀텀 그래버티 LQG 이론은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을 통합하려는 시도입니다. 루프 양자 중력은 시공간 자체가 양자화되어 있으며 불연속적인 루프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고 제안합니다. 이러한 루프 구조는 스피네트워크라는 수학적 구조로 표현됩니다. 루프 양자 중력 이론에서 공간은 양자화된 스피네트워크의 상호작용을 통해 설명됩니다. 이는 시공간이 연속적이지 않고 작은 단위로 분리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양자화된 시공간 구조는 블랙홀 내부의 구조와 초기 우주의 거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양자역학과 양자장루는 공간의 본질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양자역학은 공간을 확률분포와 불확정성의 개념을 통해 이해하겠으며 양자장루는 필드와 입자의 상호작용을 통해 공간의 역할을 재정의했습니다. 촉근이론과 루프 양자 중력이론은 공간을 더 높은 차원과 양자화된 구조로 이해하겠으며 다음 장에서는 시뮬레이션 우주에서의 공간의 의미와 검증 가능성 이와 연관된 오메가포인트 이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4장 시뮬레이션 우주에서의 공간의 의미와 검증 가능성 시뮬레이션 우주론은 우리의 우주가 고도로 발달된 문명이 만든 컴퓨터 시뮬레이션일 수 있다는 가설을 제시합니다. 이 이론은 공간의 본질 양자역학의 불확정성 원리 시뮬레이션 검증 가능성 그리고 오메가포인트 이론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우주론에 따르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물리적 현실은 컴퓨터 코드로 구성된 가상환경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설은 공간의 본질을 새롭게 정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시뮬레이션된 공간은 디지털 정보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우리가 이해하는 연속적인 물리적 공간과는 다른 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된 공간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된 공간은 연속적이지 않고 작은 단위로 양자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물리적 공간이 픽셀로 구성된 디지털 이미지처럼 불연속적인 요소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공간의 법칙은 시뮬레이션을 설계한 프로그래머에 의해 설정된 규칙에 따라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물리 법칙이 절대적이지 않고 가변적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시뮬레이션된 공간에서는 모든 상호작용이 가상코드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는 물리적 상호작용이 실제 입자 간의 충돌이 아닌 코드상의 명령어에 의해 실행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불확정성 원리를 시뮬레이션 우주론에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이젠 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는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이 원리는 양자역학의 핵심 개념으로 입자의 거둥이 본질적으로 확률적임을 시사합니다. 시뮬레이션 우주론에서는 불확정성 원리가 시뮬레이션의 한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는 흥미로운 시각을 제시합니다. 시뮬레이션에서는 모든 물리적 현상을 디지털 정보로 처리해야 하므로 무한히 작은 단위의 정보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확정성 원리는 시뮬레이션에서의 계산 제한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시뮬레이션의 해상도 제한 또는 계산 능력의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뮬레이션 우주론을 검증하는 것은 매우 도전적인 과제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 접근 방법이 제한되었습니다. 시뮬레이션된 우주에서는 물리법칙이 디지털 정보로 양자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물리법칙이 매우 작은 스케일에서 불연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 스펙트럼의 불연속성을 탐지함으로써 시뮬레이션의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뮬레이션에서는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오류는 물리적 현실과 일치하지 않는 이상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리법칙을 위반하는 사건이나 예상치 못한 상호작용을 탐지함으로써 시뮬레이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된 우주에서는 컴퓨터 코드의 패턴이 물리적 현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을 탐지하고 분석함으로써 시뮬레이션의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리 상수의 값이 코드의 특정 패턴과 일치하는지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메가 포인트 이론과 시뮬레이션 우주론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오메가 포인트 이론은 프랑스의 예수의 신학자이자 지질학자인 피에르 테아르 드 샤르덩에 의해 제안되었습니다. 이 이론은 우주가 점진적으로 복잡성과 의식을 증가시키며 궁극적으로 모든 의식이 하나로 통합되는 오메가 포인트에 도달할 것이라는 개념입니다. 오메가 포인트 이론은 시뮬레이션 우주론과 몇 가지 흥미로운 연관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메가 포인트는 모든 지식과 의식이 통합되는 최종 상태를 나타냅니다. 시뮬레이션 우주론에서는 오메가 포인트가 고도로 발달된 문명이 만든 최종 시뮬레이션 상태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시뮬레이션이 궁극적인 지식과 의식의 상태를 추구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오메가 포인트 이론에서 의식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뮬레이션 우주론에서는 의식이 시뮬레이션된 현실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식이 물리적 현실을 초월하여 시뮬레이션된 공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메가 포인트 이론은 우주의 목적이 복잡성과 의식의 증가라는 개념을 제안합니다. 시뮬레이션 우주론에서도 시뮬레이션된 우주의 목적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는 고도로 발달된 문명이 설정한 목표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뮬레이션 우주론은 공간의 본질, 불확정성 원리, 검증 가능성, 그리고 오메가 포인트 이론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된 공간은 디지털 정보로 구성된 가상 환경으로 물리적 법칙이 프로그래밍된 규칙에 따라 작동할 수 있습니다. 불확정성 원리는 시뮬레이션의 계산 한계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시뮬레이션 우주론의 검증은 물리법칙의 불연속성, 시뮬레이션 오류, 컴퓨터 코드 패턴 탐지 등을 통해 시도될 수 있습니다. 오메가 포인트 이론은 시뮬레이션 우주론과 연관되어 시뮬레이션된 현실에서 의식과 복잡성의 증가를 추구하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관성은 우리가 물리적 현실과 존재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며 우리 존재에 대한 철학적 논의를 확장시킵니다. 오늘은 공간의 본질에 대해 다양한 최신 물리학 관점에서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으로 공간미터 질량 킬로그램 시간 세컨드 이라는 물리학 측정의 3연소에 대해 현대 물리학적 의미를 알아보았습니다. 추가로 다루기 원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 토트샘의 사이언스 캐치였습니다.